이거 뭐 이딴 애들 이거 팬티 뽑겠다고 우리가 이 짓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가동률 올리려면 직물치만 훨씬 좀 낫죠 아니 근데 피규어 안해 팬티 뽑겠다고 이거 하는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지 그리고 얘는 진짜 관절이 있고 하니까 관절 싹 벌어지면서 이게 보이잖아 다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저도 저번에 이제 앉아서 자세를 해보니까 관절이 벌어지면서 핀틈이 싹 보여가지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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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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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돼 들어가겠죠 위쪽으로 넣어서 내려 씌울 수는 없어요? 네 안 돼요 그게 안 되는구나 다리 가동률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이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이걸 하니까 가동률이 형편없어지잖아요 겉멋만 저거지 폭넓은 자세가 잘 안되니까 그렇다고 이게 1대 12짜리는 옷이 또 천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음 제대로 안나와요 어쩔 수 없죠 자세가 옷태가 안돼요 얘는 특히 상의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면은 어깨가 좁으니까 아유 그것도 그렇지만 옷 두께 때문에 네 맞아요 태가 안나요 아예 아유 막 옷이 막 아빠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르는 사람 그 저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왜 이게 욕 나오는지 모른다니까 응 이거는 잘라주세요 괜히 사람들 이상한 소리야 아유 짜증나 아니 이거 맞는 얘기에요 진짜 이거 봐서 뭐하겠다고 막말로 가동률 지금 살리려고 하는거지 예 밤새로 그래를 쪼뜨받고 구석에서 마주칠고 이렇게 개조한다는거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누가 뭔 말 안해요 아니 그니까 막말로 예 그거가 이거 가지고 변태지 달파해야지 아유 저기 포르노허브 들어가서 그분이나 미친 아유 차라리 그런 언급을 안하시는게 아주 네 우리 지금 가동률 살리려고 지금 개조를 하는건데 걱정 마시고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그니까 그 우리 쪽 취미에 대해서 전설이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그런 그거 갖고 특집 잡잖아요 아가리 찢어버려야 하니까 뭐 어디서 언급할게 없으면 지금 그런거지 그런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리 가동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어떻게 움직일까 안그러면은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예 앉아서 할때 이 자세를 죽어도 안 나온다고 옆차기라던가 그런 자세할때도 이게 안올라간대 앞차기 자세도 안되잖아요 솔직히 말하고 안 돼요 직물치마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 그러니까 개조하는 것도 쉬운 점감이 안되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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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 두 개면 피금 하나끔 나와요 그니까 이 짓을 왜 해요 내가 이게 가동력때문에 하는건데 그래야 얘가 훨씬 더 자세 잘 나오네 네 어떻게 이 시리즈가 저번에서 워낙 저거 하셔서 좋다 드디어 끝났다 자세가 뭔가 얘가 이 구조가 된게 이거 얘 그 바이크가 있거든요 네 태우는 자세 때문에 바이크 그것 때문에 태우는 자세 때문에 관절 자체가 좀 다르구나 이게 네 그것 때문에 허리가 길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허리가 이중으로 접히고 그래야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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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디자인은 조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 디자인이 저게 최악이에요 자세 안나와요 선생님 이거 칫솔 없다고 있어요? 어? 거기 없어요? 어?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